3주 만에 여기 왔어요 오빠가 없어도 이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해 연습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자기 없어도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안녕하세요 골퍼 강수지입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오늘 3주 만에 여기 왔어요 3주 만에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안 된다는데 좀 바빠가지고요 또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 김국진씨도 없어가지고요 남편이 그냥 연습 많이 해라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이걸 보여줬었어요 이렇게 하는게 맞죠 했었어요 이렇게 엄청 놀라면서 천재라고 저보고 10년 후에 알걸 미리 알았다는데 오늘 왔더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 거침없이 치는 골프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려고요 공 없이는 잘하네요 근데 공이 있으면 자 봐요 거침없이 슉 이렇게 해서 진짜 쳐줬으면 진짜 좋은데 이게 잘 안 쳐지던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쳐졌네요 한번 그래서 제가 이거 잘하면 오늘 가서 자랑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너무 천천히 쳐줬거든요 슬로우 비디오로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쳐 보려고 합니다 자 힘을 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남편한테 말한게 여기서 쉬지 않겠다 바로 치겠다고 했는데 바로 쳐봐야겠어요 자 어 못 쳤네 아 이렇게 빨리 치려니까 못 치겠군요 여러분 슬로우 비디오로 쳐야지 맞춰지는데 잠깐만요 이거 잘 쳐지게 연습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처음이니까 연습 좀 해볼게요 지금 세븐으로 이건 뭐 옛날에 쳤던 스피드인데 전 정말 빨리 치고 싶거든요 근데 남편이 빨리 치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하던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공이 있으면 잘 못하겠어요 왜 안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빨라졌나요 좀 빨라졌나요 근데 남편은 빠른 거는 상관이 없던데 빨라졌어요 근데 멀리가 안 나가지 이렇게 천천히 하나 근데 천천히 쳐볼게 레디 거의 비슷하지 천천히 치는 게 더 잘 나가지 그러니까 이거 빨리 치는 거가 난 그 그게 노하우가 좀 더 나갔네요 좀 더 나갔네요 아 뭐 남편이 멀리 나가는 거 생각하지도 말랬어요 지금 나는 스윙 연습하는 거니까 근데 집에서 이거 거침없이 시도를 이거는 못하겠네 아 진짜 네 그 내가 이게 맞냐고 했더니 맞다고 했는데 그건 잘 못하겠네 단번에 되는 게 아닌가 봐 공 없이는 잘하는데 프로들처럼 치고 싶다 프로들처럼 치고 싶다 자 거침없이 치는 거 이거 아 오빠가 왔으면 어떻다 잘했다 이렇게 할 거 같은데 잘한 거 같아요 오빠는 아우만 안 해 아우만 안 하면 잘한 거래 이제 우두로 쳐봐야지 이렇게 이 우두가 어렵다곤 하더라구요 나는 뭐 잘 몰라 다 똑같아 뭘 모르니까 그런가 봐 이거 연습해야 되는데 돌리는 거 이거 연습 한 개도 안 하고 잘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안 와서 잘 모르겠어요 힘을 빼고 이렇게 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집에서 해야겠다고 생각한 그거를 연습해 봐야 돼 집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떨어뜨리라 힘을 빼고 떨어뜨려라 힘을 빼고 떨어뜨려라 자 힘을 빼고 떨어뜨려라 자 집에서 쳤던 거 북 빡 타이거 우주처럼 빡 이렇게 이렇게 쳐야 되는데 슉 아우 나도 이렇게 치고 싶다 약간 프로들처럼 쑥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오 떴다 오 약간 이런 식인가 오 오 잘 나갔다 아니 뭐 멀리 나간 게 아니라 소리가 아주 좋으네요 북 오 소리는 엄청 좋았다 소리가 좋아지네요 나가지 않아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동 등 이걸 최소 연습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김공지 씨가 맨날 이거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거의 힘이 안 가지는 거죠 땅 이걸로 간다는 거죠 김공지 씨는 땅 땅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 오 소리가 완전 다르다 소리가 아주 맑아 어때 타이거즈 같아요? 하하하하 아휴 김공지 씨는 좋겠네 잘 쳐서 아휴 부러워 내가 몇 개 쳤어 한 50개 쳤을걸요 어? 85개 쳤네 아휴 300개 치면 땀 뻘뻘 나요 아휴 집에서 진짜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니까 잘 못하겠네 딱 이렇게 또 우두도 쳐봐야지 또 언제 김국진 TV 나가나 이래가지고 그 어렵다는 우 하하하하 쫙 되면 좋겠네 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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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싸게 돌려야 돼 하하 잽싸게 아주 빨리 좀 빨리 돌렸나요? 드라이버로 한번 해봐야겠다 드라이버로 한번 해봐야겠다 아이고 더워 땀 뻘뻘 난다 자 이제 내가 필드에 나갔다 생각하고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진짜 창피하겠네요 공이 저리로 가버렸네요 한 번 쉬지 말고 해봐야겠다 바로 한 번 쉬지 말고 해봐야겠다 레디 어때? 한 번 다시 해봐야겠다 아직 뭐 감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까가 잘 찾았는데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 나 좀 찍어줄래? 나 오빠한테 이거 물어봐야 돼 여보 이게 맞나요? 김국순씨가 욕심을 부렸다고 할 겁니다 김국순씨가 욕심을 부렸다고 할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집에서 터득한 걸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오케이 어쨌든 지금도 거침없이 치는 골프야 나 지금 잘 쳤다 거침없이 어째 어째 오오 오빠한테 오빠한테 보여줘야 내가 어떻게 치는지 언제 타이거 우주처럼 되는 거야 오오 오케이 오빠가 좋아하는 폼이야 저렇게 거침없이 빨리 하는 거 에이 끝났다 한 시간 155타로 끝났습니다 오늘 네 오늘 한 시간 해가지고 150 못 하니까 제가 두 시간 300타 치거든요 골프 시작하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나? 근데 3주를 못 해가지고 오늘 진짜 오랜만에 와서 수익연습 계속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3주 전보다 뭔가 요만큼 깨달았는데 그거 김국순씨한테 집에 가서 물어볼게요 이게 맞는거지 이게 타이거 우주 아닌가요? 그래도 타이거 우주가 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오늘 오랜만에 쳐가지고 여기 물집 생긴 것 같은데 처음에 한 달인가 두 달 치고 나니까 여기 물집 생기려고 해서 여기 밴드에이지를 붙이고 했었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골프 저는 중독 안 되려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거예요 중독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해서 전 중독 안 하고 정말 취미로만 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좀 꾸준히 오다가 한 번 정도 여름이 아주 덥기 전에 한번 필드에 산책하러 나가보고 싶습니다 와 진짜 땀벌벌렀더라 살며사랑하며 배우면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골, 골, 골인이라고 하나? 네네 앞으로 제가 골프를 더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길이 안들어가지고 지금 압박하거든요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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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